여기에 또 에이스 한 장을 여기 올려 놓고 덮어줄게요 그 다음 이 카드를 펴보면 여기 에이스 두 장 있죠 여기 에이스 두는 거예요 이 에이스 위에 있는 카드들 있죠 이걸 같이 빼볼게요 여기 에이스 위에 있는 카드를 같이 그럼 지금 이렇게 있죠 이렇게 뽑았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아가지고 이 아미들의 사랑을 담아서 딱 신호를 주면은 여기도 에이스가 나오고 여기도 에이스가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호를 주면 여기도 에이스가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미 아미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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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해요 항상 감사합니다 러비야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어요 자연스럽게 지내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깜짝으로 저는 정복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신나 신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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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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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